안녕하세요 연남동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정욱인 지난 전부터 인스타그램 시작했는데 아무도 하트 팔로우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팔로우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계정 이름은 숫자 8트레인, A트레인이에요 검색해 주시고요 많은 하트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디제잉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경리단 입고 있는 도졸 라운지에서 파티 있습니다 입장례 없고요 맥주 한 잔씩 하러 오세요 감사합니다